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K-POP 킹의 귀환입니다. K-POP의 새 역사를 써온 그룹 방탄소년단이 돌아옵니다. 방탄소년단이 10일 오후 1시 데뷔 후 9년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를 발매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실물 음반, 즉 CD 형태의 음반을 내놓기는 지난해 7월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이 수록된 싱글 CD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이번 앨범은 데뷔 10년차에 접어드는 방탄소년단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해 데뷔 9주년을 맞는 방탄소년단이 10년차 아티스트로 새로운 챕터를 여는 지금,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총 3장의 CD로 구성된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예투컴, 달려라 방탄, 포유스 등 신곡 3곡을 포함해 총 48곡이 수록됩니다. 타이틀곡 제목 예투컴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뜻의 부제가 함께 달렸습니다. 멤버 RM과 슈가, 제이홉이 곡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지난해 발표한 버터, 퍼미션 투 댄스로 연이은 영어곡을 발매한 방탄소년단은 오랜만에 한국어 곡과 멤버들이 참여한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버터로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통산 10주간 1위를 차지하는 기엄을 토한 방탄소년단이 이번 음반을 통해 어떤 기록을 세울지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터로 싱글 음반 역시 발매 일주일 만에 197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지난해 나온 음반 가운데 첫 주 판매량 기준으로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가요 관계자는 버터로 빌보드 핫백 세역사를 쓸 정도로 세계적인 팬덤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핫백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기대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앨범은 지난 9년을 총망나한 앨범이란 점에서 팬들에게나 방탄소년단에게나 더욱 특별할 것? 이라며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이슈가 재점화된 가운데 내놓는 앨범이기에 신곡 예투컴이 거둘 성적에도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팬들 사이에선 이번 신부화와 관련 활동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밴드 가을 방학 멤버 정바비가 참여한 곡 필터가 이번 프루프 앨범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현재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곡과 참여자 선정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방탄소년단은 앨범 발매에 맞춰 오랜만에 국내 음악방송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최근 백악관에서 초청받는 등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한 방탄소년단이 오랜만에 펼치는 국내 무대에 국내 팬들 역시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오는 1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17일 KBS의 뮤직뱅크, 19일 SBS 인기가요 등에 출연해 팬들 앞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내 음악방송 출연은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특히 오는 1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엠카운트다운 사전 녹화를 진행, 4천명의 팬들 앞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이면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신곡 무대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9주년인 13일 오후 9시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최초로 공개됩니다. 이들은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하는 영상 콘텐츠인 프로프 라이브를 통해 타이틀곡 예투 컴 등을 부르고 새 앨범과 신곡을 소개하는 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미니 시원한 아이스크림 CF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의 1위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된 시원한 아이스크림 CF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는 설문에서 지민은 총 투표수 10만 9,779표 중 4만 6,084표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아이돌 차트 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스타는 이란 주제로 설문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von